애들이 오빠 멋있다고 난리인데? 오빠 친구 좀 소개해 달래. 그럼 재훈이 밖에 없는데? 그럼 해 줄 사람이 없네. 나도 양심이 있지. 고마워. 오늘 내 친구들 상대하느라 고생했고. 아, 나 근데 오늘 오빠 아버지 봤다? 아버지? 응, 스튜디오로 찾아왔더라고. 결혼 기사 봤다고. 오빠 찾아가긴 무서워서 날 찾았나 보던데?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? 생활이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.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? 그럴까 하다가 괜히 오빠 스트레스 받게 하기 싫어서. 내가 알아서 잘 정리했으다. 이제는 내 아버지 아냐.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돈 주지 마. 상대하지도 말고. 혹시 내가 실수한 거야?